아줌마 얘 너무 풍성충이에요 너도리로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플레이할 게임은 Untitled Goose Game입니다 시작해볼까요? 꽥꽥꽥꽥꽥꽥 아 여깄네 야아아아 What? 정원에 들어가기 정원사 옷석시기 뭐야 이게 내가 왔다 이리 오너라 문을 열어라 그래 나다 인간아 얼간아 멍청아 정원에 들어왔다 좋았어 옷을 적시라고? 정원사야 일로와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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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멍청한 녀석 말을 안났네 호 호 호 나 잡아봐라 어 근데 이거 재밌는데 호 호 호 예헤이 아하하하 어 일로 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지 아아아아 내려오 하 흐흐 흐흐흐흐흐흔 헣흐흫 아니 재밌네 이거 아요 나보다 진흥이 낮아 보여 거의 나보다 진흥이 낮아 보여 이사람 학생에게 밀짚모자를 쓰게 만들기? 밀짚모자가 어딨지? 아 밀짚모자가 여기 있구나 이거 어디 있지? 아저씨 모자를 뺏어보라고? 오? 오! 아 이렇게구나! 오! 해냈어! 안돼! 어떻게 베낀 모잔데! 아 좋아 방법은 알았어 아 뭐야 어떻게 했지? 아니 이게 어떻게 잡고 내가 매달렸지? 오! 좋아! 아 좋아 해냈어! 너의 이 멍청한 모자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건 내 컬렉션에 들어간다 좋았어 뭐야? 이번에 절로 가네? 잠깐만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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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뺏은 모잔데! 안돼! 내 모자야! 내 모자야!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이걸로 먹여서 살려야 돼요 헤헷 잘 가라 모자 정원사가 손가락을 방망치로 찝게 만들기 이걸 망치로 하겠지?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내 이거? 어? 어? 쓰름이야! 새로운 맵이구만 어어 아 또 할 일이 생기는구나 소년을 전화박사에 가두기? 아니 거기가 도대체 무슨 뭘 뭘로 지금 환생한 거길래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거지? 은기 야 너! 내가 지상으로 가지 말래. 안녕하세요 애절한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자맹조예요 소위 아름다운 자аже는 아이고 아이고 territories에서 socialism 워이 워이 들어가 임마 그렇지 어? 이 쓰레기통도 엎을 수 있나? 오! 캡틴 가메리카 일로와 임마! 소년의 안경을 바꿔치기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어? 신발 끈을 벗겼어 내가 지금이야! 하아! 좋았자! 어 이렇게 인성타탄난 거울가 있나 일로와 임마! 어? 어머 어? 우리 이 아줌마가 내 아지트를 어떻게 알아냈지? 이거 내꺼에요! 자 아무나 자신의 물건을 다시 사게 만들 자신의 물건을 다시 사게 만들 아 비행기 산다 비행기 산다 이거 제껀데요 아줌마 뭔 말도 안되는 소리야 임마 이거 가져가려면 손을 주고 사란 말이야 어? 이 시장 경제체제 안 배우는 거야? 샀다 아 애한테 이거 너무 못할 짓이긴 해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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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임마 그렇지! 이루와 임마! 지금이야! 허어! 왓? 그 당근은 이제 제껍니다 잘가요 아줌마 좋았어 이제 내 세상이구만 어디 보자 이제 쇼핑을 해볼까 어 휴지랑 어 어머 한 번 더 갇혀 계세요 아 이게 움직이구나 오케이 클리어 어 문 열렸다 안녕히 계세요 누군가가 화려한 꽃병을 깨도록 만들기 남자가 차를 뱉어내게 만들지? 어 안녕하세요 What did I told you guys? Asian culture bow to the elder people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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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제 제껍니다 아! 아 장난이에요 아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 안녕하세요 아유아유 아 아 거위성을 치워버리고 내가 저기 가있으면 되는구나 흐흐흐흐흐흐 엘 예아 아니 그 거위가 아니라 제가 거위라구요 아이 이거 말고 저라구요 안돼 내꺼야 안돼 닫지마 내가 당신의 거위야 안녕하세요 거위에요 리본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? 리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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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머니 아주머니 저는 사랑받는 거위가 되고 싶어요 어 제가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아 드디어 사랑받는 거위가 됐어요 아 이제 안경만 남았나 안보이죠? 안보이시죠? 저쪽은 바로 뒤에 있답니다 하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 잠깐만요 문 닫지마세요 문 닫지마세요 아 어 오아 아 이게 동물학대야 이거 안돼 아 그렇지 아 비볐다 안돼요 어 안돼 안돼 들키겠다 나 잡아봐라 안돼 슬리퍼를 목격해버렸어 신문도 다시 갖다주자 제가 신문을 찾아왔답니다 고맙으면 고맙다고 말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의바르게 인사도 좀 해주고 이렇게 말이야 사하라는 말에 상도덕이 없어 상도덕이 마! 상도덕을 이렇게 인사 그렇지 아유 참 뭐 어렵다고 안하고 있냐고 에잇 그 슬리퍼도 내놓으세요 됐어!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겠어 공작새 공작새 공작새는 이성을 유혹할 때 이렇게 날개를 펴고 수컷 주위를 맴봅니다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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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석은 미물드아 딴딴딴딴 딴딴딴딴 그래그래그래그래 음... 어 이거 이렇게? 이렇게? 아 그치그치 이렇게 이렇게 좋아 좋아 어? 좋아? 아 그래 고맙다 아 그래그래 잘살고 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 이거 한번만 불어볼래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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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지 않을거야 안나갈거라구요 하 와 여기 무슨 동네지 미니어처 세상이야 너무 이뻐 뽀삭뽀삭뽀삭뽀삭뽀삭뽀삭뽀삭뽀삭 내가 봤을 때 저 저 벨을 치면 엔딩인거 같아 으으어어어어어 얜헤헥 오 오오 예예예 예쁘게 생긴 미니어처 골든벨 훔치기 집까지 가져가게 집? 집이 어디지? 내 집이 어디야 아 설마 여기를 다 지나가야 한다고? 진짜 겉세 싱크리 되야 되네 저 아줌마도 찾겠네 지금 거위를 찾으려고 현발이 나있구만 아 아줌마 이거 빡세겠는데 넌 뭐야 쟤는 드디어 결절의 순간이 왔다 덤벨아 이 멍청아 얼그나 이 당근을 뽑아버린다면 너는 견딜 수 없겠지 요 당근도 뽑아버린다면 너의 수확모를 모두 재배해버렷 당근을 누가 던지래 그렇게 너의 장미도 이렇게 끊어버렷 지금인가 그렇지 좋았어 야앗 오우 내 집이 어디야 되지 여긴가 이쪽인가 이곳이 나의 집 아직인가 어 뭐야 아니 상습덕이었잖아 상상습덕 더위 쉑 대상에 오늘의 일과 끝 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대우기 괜찮은 게임 하나 사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보 뭐야 다시 시작이야 어 뭐야 뭐가 더 있다 할 일이 늘었어 이 전과범이 말이야 또 일을 저지르는구만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에 있는 장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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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비벼 어 안 돼 내 장화 아 아 이걸 오늘 리셋해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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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할 때 이렇게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지는 거야 아이씨 아이씨 아니 이걸 왜 왜 너만 들어가냐고 너만 왜 아이씨 거위가 날고 있어 그렇지 이거야 해냈어 막 비벼 됐어 막 비벼 어 됐다 안 돼 아 제발 야 야 아이씨 어 야 안돼 안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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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됐어 해냈어 그렇지 헉 그렇지 그렇지!